운전 중이여 가지고 일쑤 형님 해운대 게릴라 방송을 실방 참여를 못했는데 영상 잠깐 보다가 운전하고 막 가족들과 관광하다 보니까 딱 그 시간이여 가지고 다 우리 가족인게 이게 선물 왔더라 어 뭐야 이게 이게 뭐 좀 제주도에서 오는데 귤은 아닌데 그 강형욱 있잖아 강형욱 강형욱 있잖아 훈련사 어 훈련사 이제 거기 개를 맡겼는데 어 걔들 훈련이 안되는 거야 어 그 개를 이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제주도에서 공부를 하고 아니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까지 갔다 왔는데도 해결이 안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나서 하루를 딱 만나서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아 그리고 자기가 어려웠던 그니까 고맙다고 제주도에 주문을 해 가지고 바로 왔더라고 의미가 있는 선물이네 이게 우리 다 선물들이 예 고맙습니다 초대받은 손님 형님 예 초대원님 감사합니다 예 여름 겨울이 한라봉 그래 한라봉 그런 거야 맞아 이 귤이 아냐 이게 오렌지나 예 이게 제주도에서 지인들이 보냈는 줄 알았는데 아는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제주도에 근데 주소가 서울이라서 좀 어려워 하더니 안먹어 때로는 어 이게 선물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때 참 낯설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 아유 좀 덥습니다 더워서 좀 덥고 어차피 여기는 저희 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이렇게 숙소에서 이게 건장한 아저씨 둘이서 계실 일은 거의 드물죠 뭐 모르겠다 막고스 접촉이 모르겠다 그지 어 쩜백 막고스 접촉이 다음에 이렇게 만나야 되나 거기서 또 잘 쉬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 친구하고 예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이 나이에 하기 어려운 그거네 뭐냐 하면 제가 이 얘기는 할게요 사실은 제 인생 모토도 그렇고 아마 멍멍이 삼촌도 우리 친구도 크게 쓰지 않을 때 우리가 살면서 어릴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해도 8시에 얘는 만나고 한 10시 되면 또 이쪽 넘어가서 그 친구도 만나고 12시에 집 근처에서 또 선배 후배들 만나서 집에 들어가고 이런게 했잖아 어릴 때 근데 지금은 한 분이던 두 분이 아니라 그 한 자리에서 시작하고 얘기 나누고 그 끝날 때까지 함께 하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다 뭔가 못 나누는 거 해야지 그러잖아 우리가 철이 들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40대 한 중반이 짝 짝 짝 짝인 게 경험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 같은 노래에 사실은 우리 친구만을 보려고 왔으면 저 혼자 있던 뭐 한 2, 3시간 이렇게 해서 물론 명절이 조금 더 걸렸지만 내려와서 뭐 밥도 한 끼 먹고 또 얘기도 나누고 또 방송 한 번 이러면 되는데 사실은 또 이제 명절 때 통영 거제 진주에서 이렇게 코스로 여행도 오면서 또 이게 고맙게도 우리 친구가 숙소를 운영하니까 또 이렇게 숙소 지원해줘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낮에는 이제 관광을 하고요 이제 첫날은 진주 전체 구경은 물론 진주에도 갈 때가 많이 있었지만 도착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진주성화고 진주성화의 촉성료를 좀 갖고 그 다음에 진양호도 바람 쐬고 또 골동품 그 라인도 걸고 예 어 이거 와악하게 말씀드렸지만 먹먹이 삼촌은 술과 담배를 하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뭐 우유라든지 간단한 음료 예 그리고 아직 컨디션이 한 6-70% 유지하고 있어요 70%는 사실 부합권인 것 같은데 한 60%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 70% 80% 까지만 올해 안에 끌어올리면 저도 이게 영상을 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이게 가까운 사람들 그 영상 보면요 컨디션이 좋은지 아닌지가 보여요 그건 이제 그 뭔가 영상을 조회하기 위해서 보는 것보다 그 사람이 이제 보는 거지 용포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근데 오늘 먹먹이 삼촌이 저한테 질문이 야 춤봉아 너는 내가 볼 때는 어 처음에 인트로 하고 들어갈 때는 컨디션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는데 그런게 있으면 전혀 없이요 예 예 딱 들어가면 텐션이 올라야 되는데 안오르고 다운되어 있으니까 나들 먹이 불편하잖아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안올라가니까 근데 오즈봉아 휴만이즘을 포스로 갔는데 먹먹이 삼촌 일단은 먹먹이 삼촌이 당연히 주인공이지만 그 백그라운드에 이 먹먹이라는 이 뭐 훈련견도 있고 아니면은 어 애완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또 피치 못할 사정 있는 견들이 많을까 그걸 주제로 하기 때문에 매번 텐션을 올릴 수도 없고 유기견들도 사냥이도 그렇다고 이제 다운로우실 줄 알고 그 그 파트 파트별로 텐션관리도 해야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되는 걸 어 저격방송을 해 예를 들어서 아 목먹이 해도 하면 안되는 몹쓸 행동하는 쓰레기들이 많잖아 그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건 영문으로 나가도 문제없을 정도 전 월드브브 코리아를 해도 문제없을 정도 할 때는 씨 고집을 할 수가 없잖아 텐션 올리고 또 그리고 뭔가 좀 사랑이 필요하고 뭔가 악기 필요할 때는 좀 소프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텐션 그거는 그 스트리머랑 그 채널 성향에 따라 틀린 거지 예를 들어서 매일 업돼서 먹먹이 삼촌이 좀 뭔가 어 사회에 대한 1층으로는 방송하는데 그냥 사실은 제가 굴아법 없이 얘기할까요 강정단님 감사합니다 닭강정님 틀어 초대원님 감사합니다 르노야 털자 예 제가 느끼는 멍멍이 삼촌 같이 쓰기에 최고 제일 편하고 릴렉스한 표정은요 딱 지금 이 표정이에요 웃지도 인상치지도 않는 그냥 요렇게 그냥 약간의 인중이 들어간 요게 스탠다드에요 스탠다드인데 혹시 어 웅아 왔어 웅아 인마이아트 그래 컨디션만 조금 안좋지 그냥 원래는 이렇지 그러지 음 근데 이제 웃으면서도 방송을 하지만 그거는 어 써니 왔어 써니 고맙다 써나 트로우 인마이아트 썸빵하네 웅아 썸빵하네 르노 썸빵하네 예 다들 입장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여름겨울님이 멍삼촌 있는 그대로 혀요 맞지 그렇게 하던데 니는 모른다는데 초나이님은 지리사 산청 좋아요 이라잖아 아 그럼 니는 지리사는 전라도에만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잖아 아 그건 솔직히 얘기한거지 어 그러니까 초나이님은 이제 그 산을 타시던지 아니면 산을 사랑하시는 분이겠지 나같이 질문해봐라 음 뭐 여튼게 뭐 또 어디든간에 최선아 나 이거 보러 요 개같이 먹었다 야 예 초나이님 이거 어 튜브야 그리야 추석 명절 형은 차례 안 지내고 여기 진주 와서 예 지금 멍멍이삼초 옆에 있지 우리 인튜브 알아 튜브 어 튜브야 여기 멍멍이삼초 알지 어 형 또 감사합니다 유튜브하고 우리 브랜드 아니야 영포티 또 멍멍이삼초 춘봉 또 물론 와이제이 뭐 안쪽 호돌이 입장 호돌이 트로우 인마이하트 호돌이 썸빵하네 호돌이 썸빵하네 호돌이 썸빵하네 호돌이 썸빵하네 어제 감사합니다 터로옥 zier의 여기 안좋아서 저기 안보이니까 하려가 진짜 어렵네 객키프랜드 오늘 반전의 어 부경 아빠 터로옹 입마 같은게 멍멍이 형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재선아 고맙다. 감사합니다. 르노 투로 인마야트 쌈뻐하네 호돌이 쌈뻐하네 우리 보기아빠 쌈뻐하네 튜브야 쌈뻐하네 제가 같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 시력이 안좋아서 그리 전혀 안보여요 사실은 핸드폰 야방 게릴라 실망은 이 경험도 필요해 이게 수입에 개코딱지만 올라갔다 내리잖아 그렇다고 그거 보려고 인상수 있으면 그것도 아니잖아 이게 호돌이 쌈뻐하네 이걸 보는 것도 지금 바쁜데 참여하기가 힘들고 저게 바로 보이면 같이 참여하고 싶은데 그것도 힘들고 니가 말을 원체 잘하니까 끼어들 틈도 없고 그런 부분도 시간을 흘면서 그러니까 포찌도 보면 자연스럽게 읽잖아 이거 신기하더라고 너도 그렇고 난 이거 다 보지도 못하겠더라고 포찌도 그랬고 나도 겨울씨는 이러부터 했지만 매일 했잖아 그러니까 실망은 하니까 늘어나는데 웬만한 양반들 한 5년 한 만큼 3년 정도 있잖아 그렇지 나도 사실 방송을 할 때 은지야 토론 은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마야츠를 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죠 제가 아침에 여기 통화드만 5층에서 내가 이렇게 전경이 좋잖아 찍어봤는데 은지가 약속 안 했는데 전화가 온거 했는데 휴만이지 뭐 그래서 전화 온구나 나 영상 찍고 있다고 안받으면 그렇지 그런게 구랏방 아닌가 근데 물론 피치 못하게 못밟으나 이제 공이 막 이런것도 안 봤지 의미 없잖아 광고 전화나 이런거 근데 짝은지야 어땠는데 뭐있어 어 은지야 그래 아 충봉오빠 명절 잘못했는데 어 그래 고맙다 감정하다 오빠 영상 여기 5층에 찍고 있는데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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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내가 하는 방송이야 저도 그때 일어나서 봤습니다 자다가 일어나 자다 일어나다가 하는 방송 봤습니다 좀 늦게 자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좀 제사로 느껴보죠 근데 인마야트가 뭐냐면요 어 이 영상을 5층봉 영상을 멍멍이 사람이 봤지만 저는 또 반대로 대전동물원에 그 청와대 이름이 뭐지 그 친구가 그 찌그찌그 말고 멍멍이 친구 이름이 아 붕상계 네 붕상계 그 영상을 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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